네, 2018년 4월 남북정상,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 5년이 지났습니다.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, 판문점 정상회담에 이어서 도부다리 위해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단독회담을 가졌죠. 당시의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. 우리 도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하십니다. 내가 오늘 내려와 봐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로 오시면 공항에서 영접우식을 하고 또 이렇게 잘될 것 같습니다. 그 정도는 또 약간 좀 남겨놓고 또 박쳐서 논의하는 맛도 있어야죠. 그쵸? 오늘 여기서 다 얘기, 다음 기회까지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요. 좋은 논의들을 많이 이루어서 아주 우리 남북의 국민들에게 그리고 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. 저렇게 공개된 영상도 있었습니다만 또 비공개로 조용하게 두 사람끼리의 정상회담도 있었었죠. 관련해서 당시 도부다리 회담 기획자 가운데 한 명인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책을 써내면서 당시의 일화를 하나 공개한 게 있습니다. 자, 도부다리 위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거기가 고위험 시설 아래로, 그러니까 위에 고압선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고위험 시설이라서 국가 지도자가 걸을 수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이제 윤재관 비서관은 고압선은 악천호일 때 재배하면 크게 위험하지 않다. 또 근처에 유류창고가 있는데 거기도 기름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지 않다. 그러니까 도부다리에서 회담이 가능하다.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다음 날 북한 측에서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도부다리 회담이 이어졌다라고 일화를, 책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박원석장님, 이게 국민의힘 초에서는 저 당시에 한 40분간 정도 일었었던 두 사람의 대화. 그건 두 사람만 있고 배석자도 없었잖아요. 그 내용을 공개하라, 그다음에 USB가 건너갔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, 이렇게 공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. 그 USB 안에는 신경제 구상이 담겨 있다, 한반도. 그러니까 통일 이후의 경제 구상이겠죠. 그리고 실제 북한이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북한 경제를 좀 키우는데 우리가 조력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. 그런데 저는 이 남북 정상이라는 건 굉장히 특수한 만남이에요. 남북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다 공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,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통치권의 비밀의 영역이라는 건 늘 있는 거고, 저는 대표적인 통치권의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 게 남북 정상관의 대화고, 또 배석자도 없이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저 대화 내용을 다 공개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, 그런 면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. 또 실제로 저기서 나눈 대화가 다 현실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. 현실이 안 된 것이 훨씬 많을 거예요. 지금 남북 관계를 비추어볼 때,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거는 지난 일이고 남북 대화의 역사로 이렇게 흘려보내야 될 일이지, 저걸 일일이 다 이렇게 들쳐서 그 CCTV를 가리자라고 하는 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는 얼마 전 공개됐던 북한의 열병식에서 여러 가지 신무기들이 공개가 되면서 우리한테는 대화를 요구하면서 뒤로는 그런 무기들을 개발한 것 아니냐, 우리가 북한에게 이용당한 것 아니냐,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USB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,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에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바로 해놨습니다. 책 소개는 아닌데 추천을 한 건 좋아요를 눌러준 거라고 보시면 될 텐데, 내용이 그렇습니다. 윤재관 비서관은 대통령 임기 시작부터 끝까지 청와대에 같이 고생한 동료다, 직장 생활을 소개했다,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청와대는 가장 높은 직업의식과 직업 윤리가 필요한 직장인데, 단 한 건의 금품과 관련된 부정 비리가 없었던 청와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나타내고 싶다,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여러 가지, 이게 지금 청와대를 나온 분들이 아마 다음 총선 때 뛰려고 하는 건데, 거기에 한마디를 보태준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을 낳고 있는데, 윤 번영 보시기에는 어떠세요? 저렇게 추천사를 대신 저렇게 SNS에 글을 남겨준 것에 대해서? 먼저 총선도 다가오고, 또 책에 대한 어떤 알려주려고 하는 이런 면도 있겠지만, 문제는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은 그 과정을 설명한 거잖아요.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은 저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모르겠고, 또 저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오히려 우리한테 회담하길 바랬던 거죠.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서도 그걸 우리가 관철시킨 게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이 관철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런 위험을 부담하고 와서 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, 그 언저리에서 생겼던 판문점 선언 내용을 보더라도 사실은 남북개성공동연락사무소 없어졌잖아요. 그리고 군축, 오히려 군축이 아니고 확장했잖아요, 저분들. 그다음에 긴장화나, 긴장화나 조성됐죠.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대로 돌아갔습니다. 그리고 도보다리 관련돼서 USB 같은 것들은 물론 정상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사실 익명성이 필요합니다마는 대통령 기록물에는 들어가야 하는 거죠. 그것이 어떻게 조성이 됐고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대통령 기록물로 형성이 돼서 분명히 기록물에 들어가야 하는 데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.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볼 때 좀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그때는 할 수 없었던 이야기, 이제는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. 배석자도 없었던 두 정상 간의 대화 내용, 과연 공개되는 날이 올까요? 다음 순위로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